가장 낮은 곳에서 높은 꿈을 쏘아올리는 사람들. 충청남도 좌식 배구단. 그들의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4연승 도전기를 공개합니다. 그의 손만 닿으면 무엇이든 작품이 됩니다. 종이에 성명을 불어넣는 종이공의 작가 태연 씨를 만나봅니다. 엄마들이 함께 만든 발달장애인 자녀들을 위한 일터. 꿈과 희망을 키우는 베리굿 초록날개 농장. 9월 28일 목요일 오후 1시 사랑의 가족과 함께합니다.